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한일이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겨울방학 특집 슬라임 비조연구소 득템천! 니블리 여러분 겨울방학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가니니니는 겨울방학 하자마자 놀고 먹고 게임하고 놀고 먹고 촬영도 하고 체험도 하고 나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방학 시작한 니블리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두모두 겨울방학 즐겁게 보내시라고 가니니니 다이어리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 바로바로 요즘 장안의 화제! 슬라임 연구소를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설명 고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가니니니니 다이어리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추첨 진행합니다. 둘째, 친구분들에게 공의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공의 증거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엄청 높아집니다. 아참, 공의 증거 남겨주시는 분은 댓글 첫 부분에 꾹 남겨주세요. 셋째, 가니니니니가 겨울방학 동안 영상을 통해 소개했으면 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1월 9일 화요일부터 1월 14일 일요일까지고 발표는 1월 16일 화요일 가니니니니 카카오스토리에서 발표합니다. 리블리 여러분들 중 총 3분을 선정해서 가니니니니가 직접 준비한 반짝반짝 슬라임 비즈 연구소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가니니니니 다이어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가니니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고맙습니다.